러시아 최고의 무대라면 당연히 발레가 있겠죠 또 세계 상위 랭킹의 리듬체조를 떠올릴 수도 있고요 하지만 또 다른 러시아의 대표 무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줄지어 입장에 불린 듯 어디론가 가게 되는 이곳 날개 달린 천사 아니 경공들이었네요 여기에 새끼 캥거루며 이 원숭이들까지 러시아의 유명한 공연장 맞긴 맞는 것 같은데 뭐가 최고라는 걸까요? 직접 공연장으로 들어가 보면 알 수 있겠죠 와 바리안 무대와 배우들의 쇼가 펼쳐지는 이곳 바로 모스크바의 서커스단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서커스와는 좀 다른데요 지금 빠르게 변화 중인 러시아의 트렌드에 맞춰 변신에 변신을 거듭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술 위주의 고개 서커스에서 벗어나 하나의 완성된 무대를 만들며 공연의 수준을 높인 것인데요 이런 변화를 가장 반기는 건 역시 관객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서커스의 변신을 가능하게 했는지 공연 전 무대 뒤를 찾아가 봤습니다 야 그런데 공중에서 펼치는 커플의 연기 보기만 해도 확실한데요 뭘 연습하고 계시는 거죠? 기본기부터 탄탄히 익혀둬야 이런 콜라보레이션 무대도 가능한 것인데요 역시 쉬운 게 하나도 없네요 최근 서커스단 시스템의 또 다른 변화는 단원 채용입니다 에이전시를 통해 프로 서커스 단원들을 계약제로 영입해 슈의 질을 높이고 있는 것인데요 결혼 전부터 서커스 무대를 넘어온 베테랑 단원 류드 밀라는 이곳에서 본인 몸짓보다 큰 호랑이 쇼를 전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서는 베코조차 순한 양이 되는 거 보이시죠 유명한 dinest 그런데 우리 소식들은 우리 아이들 보이시죠 저의 작은 몸을 포기하여 요즘 몇 달 동안에 소식을 받았다 너도 이렇게 면섭하는 것 같은데요 제 çocuk들을 남는 것과도 함께 같이 사는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이들 네, 저의 아이들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여인에 감사합니다.